여러분, 이 물총 기억하시나요? 제가 작년 물총 축제에 들고 갔던 물총인데요. 아, 이거 맛있네? 이 물총 가지고 워터밤에 가면 사람들이 저만 봐요. 저만 보고 저한테만 물을 써요. 작년에는 이 물총을 제가 이렇게 혼자 들고 가서 혼자 재밌게 놀았는데요. 이 재밌는 거를 저 혼자만 즐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올해는 한 10명? 30명? 아니, 300명이 같이 들고 와가지고 이러고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일까. 제가 지금부터 300명 헬스물총 부대를 만들 건데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줄 건지 사람들 반응을 직접 보러 나갈 거예요. 지금 바로 가시죠. 혹시 촬영 괜찮으세요? 얘는 촬영해도 돼요. 귓불, 와 귓불이구나. 귓불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저희 맞아요,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작년 워터밤에서 네, 맞아요. 오, 잘 샀어요. 오, 잘 아시는구나. 네, 맞아요. 한번 써보실래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달련이 왜 있으세요? 아, 근데 재밌다 이거. 이거 팔면 사실 것 같으세요? 얼마인데? 얼마면요? 얼마 주면 사실 거예요? 나 이거. 한 10만 원 이상으로. 10만 원 이상으로? 한 짝에 살 마. 한 짝이여, 너무. 맛있잖아. 맞사드립니다. 이런 물척이 여기 있어. 이거 가지고 워터밤 가면 인싸 되는 거야, 이렇게. 난 둘 짝에 30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 둘 짝에 3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확 물으셔도 돼요. 이목을 끌기에 워터밤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만들어 판다면 얼마 정도에 구매를 하실 것 같으나요? 그래도 한 3, 40만원 3, 40만원이요? 힌트, 이 워터컬 마신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 워터컬 마신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 워터컬 마신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워터컬 마신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워터컬 마신을 만들 수 있어요. 뭐하고 있고 같이 할 수 있어요. ㅎㅎ 이 워터컬 마신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돈을のは 원하실 수 있을까요? 150만원, 100만원. 17만원? 그런 원 RentnerAu. 왜? 이건 달라져요. 그리고 그의 워터컬 마신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 목적지로 제거하는 헬스장입니다. 그 다음 목적지에 맨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wench, 이 물총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면 돼요. 이미 좋으셔. 일단 재밌어요. 워터광 앞에서 팔면 많이 팔릴 것 같긴 한데. 혹시 이것을 판매를 시작하면 얼마까지 지불하시겠습니까? 한쪽 세트에? 5만 원? 두 개 설정이 가능한가요? 그것만 있으면 진짜 완벽할 것 같아요. 두 개 설정! 자극이 아쉽다. 네. 유튜브 채널 기쁠이라고 하는데 어? 들어봤어요. 혹시. 물총 축제에 가면 근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근손실이 없는 물총을 개발했습니다 사용해보시고 평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용하는 건가요? 운동 되는 것 같은데요? 운동하면서 물도 쏘고 두 마리의 덕분에 다 잡는 지금 유학생 분들을 모셔봤어요! 알아들으세요? 네! 한쪽 이렇게 하고 한쪽은 쑥둥이에요? 네! 조심조심! 오메! 오메! 침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찡겨놓으면 됩니다! 페스티벌이나 그런 것이면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도쿄로 찾아가면 하실 겁니까? 우리가 아이... 어린이가... 어리면 가지고 놀겠는데 그럼 혹시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한다고 했을 때는 혹시... 작년에 제가 봤어요 지나가면서 와 저분 되게 특이하다 생각보다 되게 멀리 나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할 의향은 있을 것 같아요 기능이나 이런 게 이걸 바꾸려고 의견들을 다 모으고 있거든요 살짝의 경량화... 오케이! 발령하겠습니다!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 것만 생각해서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어요 전혀 헬스 물총 부대에 진짜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제가 만들기 편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수준으로 다 뜯어고쳤어요 가장 큰 거는 무게랑 디자인 무거우면 5시, 6시간씩 들어가서 노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헬스 부대 체력도 생각을 해가지고 가볍게 노는데 집중하라고 작년에는 시아님처럼 이런 강인한 팔을 갖고 계셔야만? 강인한 팔을 가져도 힘들었어요 작년에 갔다 오고 나서 효율증이 좀 있었거든요? 나부터 좀 없애고 싶어서 효율증을 제 물총은 헬스 기구를 모티브로 만든 물총이지만 만인에게 열려있는 물총입니다 제 부대에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안 하는 사람들도 놀 준비만 되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크기만 봐도 왼쪽에 있는 게 원래 버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새로 나온 버전인데 크기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얘 한 60%? 100kg짜리 사람이 있으면 60kg로 감량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뭔가 깍두기처럼 생겼는데 새로 만든 물총은 이렇게 곡선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휘어진 디자인 바꾸는 김에 디자인에도 엄청 신경을 쓰신 거네요? 디자인에도 엄청 신경 썼고 가벼워졌고 자, 이러면 헬스 부대가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모일 수밖에 없죠? 원래는 연결되는 부분이 평범하게 생겼는데 엄청 멋있어졌어요 링크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링크가 뭐예요? 이게 바로 링크입니다 접혔다 폈다 로봇 관절처럼 이렇게 접히지 않나요? 이 감성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헬스 부대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헬스 기구의 감성도 살리면서 또 디자인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네 와... 하나도 놓칠 수가 없죠 물총은 왜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헬스 물총은 가방을 메가지고 관이 이렇게 와가지고 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전할 때마다 가방을 내려놓고 뚜껑 열고 받고 그리고 가방 메고 이걸 반복을 했어야 됐거든요? 엄청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워터밤 현장에서 많이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면서 저 사람 많이 불편해 보인다 약간 이런 표정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휴 저 사람 커다란 물총 한번 들고 다녀보겠다고 고생한다 이런 느낌 고생한다 약간 이런 느낌 헬스장 가면 단백질이나 이런 거 많이 흔들어서 먹고 다니죠 물도 간편하게 이렇게 채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감성도 채울 수 있겠다 헬스 물총 부대 컨셉도 잘 살고 부대원들이 장전을 다시 하기도 너무 편하겠네요? 네 헬스장 갔을 때 트레이너 분께서 무게 조절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어 뭐야? 됐어요? 지금 10 하나 올라가고 있고 네 중량 좀 해볼까? 이렇게 이러면 실제로 무거워지나요? 네 무거워져요 얼마나요? 이거 10g입니다 아 10g이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그냥 재미로 달아 놓은 거네요 작년에 무게 조절 되나요? 이 질문을 4,5번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핀을 뽑아서 다시 꼽으려는 액션도 해보고 그런 거 보니까 반드시 반응을 시켜야 된다 아 근데 또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에 사람들 환장하거든요? 특히 제가 많이 환장하죠 아 내가 환장한 제품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 부대원들도 환장할 것이다? 네네 또 뭔가 자랑해 주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사람 팔 두께도 각자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제 팔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트레이더 분한테 채워주려고 한다 이렇게 물총 축제 쏘 어? 이 물총 뭐예요? 한번 이거 차 보실래요?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죠 이전보다 견고해지고 허용 범위가 늘어났어요 이제 헬스 물총 부대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거 들고 이제 300명이 이렇게 쏜다 아 이거 못 참죠 작년보다 훨씬 이쁘고 훨씬 가벼운 해수물총으로 네 300명이 300명이 네 한 10명만 같이 있어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10명만 가도 엄청 충격적일걸요? 진짜? 워터밤에 가는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좋아한다 또 워터밤 말고 유명한 물총 축제 뭐 있지? 신총 물총 축제 또 S2 엄청 많네 그거 다 만 명 만 명 한 명 벌써 3만 명이에요 서만기 팔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김기라님 가서 연락해봐요 빨리 광고 광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약 구매 받아온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이 인터뷰 해주셨나요? 얼마 부르셨다고요? 그분들이 30만 원 부른 분도 계셨고 30만 원이요? 학생분들은 3, 4만 원대도 많았고 그분들은 드리죠 시원하게 드리죠 와우 공짜로? 네 공짜로 오우 왜냐면 어쨌든 우리 인연인 거잖아요 그쵸 네 길 가다가 시원님 인터뷰 응해주신 거잖아요 흔쾌히 해주신 거잖아요 당연히 보답해드려야죠 이거 진짜 사셔야 돼요 이런 다음에 마지막에 선물 드리는 걸로 우리한테 마음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공짜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대가로 드리는 거예요 아 너무 사람 냄새 나고 너무 좋은데요? 그니까 사람 냄새가 나요 우리 회사는 아 그러면 연락 오신 분들은 다 무료로 보내주는 걸로 다? 네 어떻게만 넣으셨나요? 짠 와 보충제예요? 패키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원님의 미친 감성을 좀 담고 싶어서 미친 척 하고 해봤거든요 파츠가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와우 어때요 시원님? 광기인데요? 이거 좀 패스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만한 보충제 디자인에 보충제 보면 반드시 이거 적혀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제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요 진짜? 자 이 정도면 워터밤 재패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일단 이 디자인부터 보여주면 씹어먹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디테일 와우 자 와우 와 대박 무게 조절도 돼가지고 이 자체만으로 사실 되게 멋있고 예쁘잖아요 패키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아이디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하하하하 만들자마자 저희가 당장 여기로 온 이유가 있어요 10만원이라는 고액을 제시하셨거든요 한 장을 히트로 만들었을 때 얼마에 사시겠습니다? 네 되게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10! 저희가 부가세가 별도라서 11만원 결제하도록 할게요 하하하하 자 전원 들어왔죠 전원 들어왔죠? 전원 들어왔죠? 이야 완벽하게 들어왔어 전원 들어왔어 10만원 아아 몇 개월 할부로 해드릴까요? 아예 일시불 해야죠 일시불 사실은 시아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이벤트가 있긴 합니다 자 자 긁으려고 했었는데 개업을 하면 개업 덕을 돌리지 않습니까? 키트를 만들면 키트를 돌려야죠 개업 키트 우와 저 이거 한도 초가 뜰까봐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네요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덕분에 또 출시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구매하시겠다 연락을 주셔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근데 이게 제가 조립을 혹시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도 조립 가능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쉽게 조립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 영상들이 친절하게 다 제공이 될 거예요 기획자분들이 워낙 꼼꼼하게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워터밭 갈 예정이고 가서 시아님이나 촬영하시는 분들도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 이걸 잘 조립을 해가지고 조심해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안님 감사합니다 워터밤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워터밤을 비롯한 물총 축제들을 대비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23년형 업그레이드 버전 헬스 물총 워터컬 머신 조립 키트를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지금 와디즈에서 워터컬 머신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디즈에서 알림 신청과 메이커 팔로우를 하면 펀딩 시작에 맞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6월 6일부터 딱 일주일만 펀딩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긱블샵에서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고 판매하더라도 지금 가격으로는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펀딩 이튿날 수요일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메이커 시안이 직접 워터컬 머신에 A부터 Z까지 보여드리며 제작 비하인드 썰을 풀어볼 예정이니까 꼭 보러와주세요 시안이 그리고 있는 300만 헬스 물총 부대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더보기와 고정댓글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